10만 7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테마는 창투사 마켓컬리. 가. 있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은. 는 동사는 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로서 중소기업 창업 투자 조합 등 조합 결성을 통한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 벤처 캐퍼텔. BC. 임 동사는 설립 이래 총 47개의 BC 투자 조합. BCF. 및 6개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PEF. 에 약 16,713억원. BCF 11,410억원. 슬래시 PEF 5,303억원. 에 재원을 누적 결성함 지속 가능한 투자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달성.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99년 6월 설립되어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투자 및 중소기업 창업 투자 조합 자금 관리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벤처 캐피탈 업체인 대시 벤처 캐피탈은 투자 대원 확보, 투자 발굴 및 집행, 회수, 상장, M&A, 구주매가 및 수익 실현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주기의 사업 구조를 보이고 있음. 대시 2022년 6월 기준 운용자산 규모는 106만 3,100만원을 기록. 바이오 슬래시 헬스케어. ICT 제조 슬래시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슬래시 유통소비제 분야에 주로 투자하고 있음. 재무 대시 조합 및 PEF 관련 수수료 수익 증가와 관계기업 관련 이익 확대에도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상품 관련 이익의 정체로 영업수익은 전년동기 수준 대시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상품 관련 손실 확대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며 영업의 수지 저하로 순이익률도 소폭 하락 대시 증시 및 IPO 시장의 침체에도 운용자산 부문의 성장 및 관리보수와 성과보수 확대를 통한 양호한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바 수익성 또한 상승할 것으로 보임. 2022년 10월 14일 14시 34분 기준 장중 미래에셋 벤처투자의 시가총액은 2065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미래에셋 벤처투자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42위입니다. 미래에셋 벤처투자의 상장 주식수는 4848만 361주입니다. 미래에셋 벤처투자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미래에셋 벤처투자의 퍼은 2.6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5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8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65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127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5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62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0.72배 5893원이며 배당수익률은 1.86%입니다. 네이버 증권기준투자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63번지억원 389억원 96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4번지억원 302억원 803억원입니다. 미래에 색된 첫 투자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50번지 35%이고 유보율은 436.28%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11.14이며 전일 대비해서 48.27 더하기 2.2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7.74이며 전일 대비해서 26.15 더하기 4.0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색벤처 투자의 2022년 10월 14일 14시 34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42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940원보다 32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31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음으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에 색벤처 투자의 종가는 4260원이며 주가가 미래에 색벤처 투자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색벤처 투자의 종가는 4260원이며 주가가 미래에 색벤처 투자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87%이므로 21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미래에 색벤처 투자은 거래량 12만 203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07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 색벤처 증권에서 3만 9천 내주, 키움증권에서 2만 5천 내주, 삼성에서 1만 7천 9백한 조, 디비금융투자에서 1만 조, 한국증권에서 5천 4백일 흔 내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2만 2천 135조, 제이피모간에서 1만 6천 155조, 한국증권에서 1만 4천 9백만 흔 세 조, 메릴린치에서 1만 1천 8백만 8조,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9천 6백일 흔 여섯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만 360만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92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창투사 관련주 미래에 색벤처 투자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